나 어제 야외에서 여름 화보 찍었거든 이상우 선배랑? 어 이상우 오빠님이랑 내 드라마에서도 내 상대역이셔 우리 둘이 아 저거 열받지 저거 열받지 이상우 오빠님과 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좀 했듯해? 아주 많이 했듯해 상우 형태도 말했는데? 어 상우 형태도 내 와이프 잘 부탁한다고 막 그랬는데 고마워 진짜 감동받았어 내 와이프 잘 부탁드려요